도경아씨에요. 숨을 차서 얘기도 안나오네. 지연씨 언니 응원하는데 길바닥에서 헤매가지고 여기저기 다 찾다가 못찾아가지고 지금 딴 데 가는 길이지 미안해. 핸드폰 충전하느라고 그렇게 돼버렸네. 도경아씨 응용원 하는데요. 서울에서 왔는데 보령까지 제가 핸드폰을 충전하느라고 잠시 한눈판 사이에 이 동네를 이 잡듯이 잡았는데도 저를 만나지 못하고 간다고 합니다. 에헤이 설굼퍼라 아이스커피가 따딱해졌다고 해요. 오늘 앞만 해도 아이스커피를 따딱하게 마셔야 될 음료인 것 같으네. 커피는 밤에 만나서 언니가 쏘는 걸로 하고 응원은 언니를 찾는 그 1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내가 응원을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힘내서 오늘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지연씨 고마워 여러분 국토중주는 21박 국토를 타고 쭉 타고 있습니다. 지금 오르막길이라서 아주 숨차요.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